네, 세 가지 아이랩의 소온 앰플 백을 써봤는데요.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은 요거 아이랩 어린 콜라겐 소온 백인데요. 얘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약간 끈적끈적함이 있는 제형으로 피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쫀득한데요. 아까 제 콜라겐기보다는 얘는 미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흡수가 빠르고요. 제일 빨라요. 그리고 얘는 엄청 흘러내려요. 얘는 아이랩 슈퍼필. 피부에 좋은 슈퍼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일 이런 거. 그래서 자극이 없고 매끈한 피부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랐는데 다들 앰플이라서 아예 끈적끈적한 게 없고 흡수가 빠르고 피부가 탱탱해진 느낌? 아까 팩을 해서 건조했었거든요. 네, 아이랩의 소온 앰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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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